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새해 1월부터 노년층이 받는 사회보장 월연금은 50달러씩 오르고 의료비는 10달러 더 내게 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나치게 팽배한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절반 이상 축소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이 적자에 시달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대형마켓에서 판매된 유기농 당근이 이콜라이 대장균에 오염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정부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230만 연방 공무원들과 연방 계약사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장관 지명자는 2026년 독립기념일까지 완료하게 될 연방정부 일대 개편 작업에서 400개 이상의 연방기관을 99개 이하로 대폭 줄이고 연방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한미안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과 미 전역에서 일하는 230만 연방 공무원들, 연방정부 각 부처에 물자와 서비스를 납품하는 연방 계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7대 대통령으로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도우지로 불리는 정부 효율부까지 신설하고 세계 제1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창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연방기관 일대 개편을 주문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에서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규제를 대폭 없애며 낭비 지출을 줄이도록 주문하고 출범 1년 반 후인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당 이념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방만한 연방기관들을 정비하고 제2의 독립의 포군가는 일대의 개혁을 몰아쳐 워싱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공동장관 지명자는 연방기관들을 400개 이상에서 99개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많게는 3분의 2나 없애야 한다는 시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연방예산에서 최소 2조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엑스의 슈퍼 하이 아이큐를 가진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혀 연방 공무원들에게 충격파를 안기고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도우지 장관이 1년 반 사이에 연방정부의 일대의 개편과 2조 달러 절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예산의 3분의 1은 메디케어와 소셜 스크리티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손댈 수 없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손대지 않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13%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국방안보 예산이므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늘리면 더 늘리지 삭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10%는 엄청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40%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연방 공무원 숫자를 태폭 감원하고 연방 계약서와 지출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 공무원 230만 명에게 지급하는 봉급 예산은 한 해 3,580억 달러이고 컨트랙터들에게 지불하는 예산이 7,590억 달러인 것으로 미루어 공무원 수천 명 해고와 계약서 지불 예산을 대폭 축소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갓글래야 깎을 예산이 잘 보이지 않고 폐지를 공헌하고 있는 연방교육부 인원은 4,300명, 보건복지부사나 국립보건원연구원 600명 등을 줄여도 2조 달러 절약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2025년 새해 1월부터 6,800만 노년층들이 받게 될 사회보장연금이 50달러씩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의료비는 10달러 더 내게 돼 4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처방약값에 연간 본인 부담금이 2천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년 물가인상과 이용도를 감안해 조정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파티비의 프리미엄이 확정돼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6,8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생존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2025년 새해 1월부터 콜라 조정률이 2.5%가 적용돼 한 달 평균 50달러씩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독신들의 월평균 사회보장연금액은 1,927달러에서 새해 1월부터 1,976달러로 약 50달러 오르게 됩니다. 부부수령액은 한 달 평균 3,014달러에서 3,089달러로 75달러 인상됩니다. 이에 비해 메디케어 파티비의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1,74달러 70센트에서 새해 1월부터는 1,85달러로 10달러 30센트 5.9% 오릅니다. 메디케어 파티비의 월 보험료는 전년과 비슷하게 오른 것이지만 금년 들어 물가인상률이나 사회보장연금 조정률보다 더 인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티비 월 보험료의 2025년 인상률은 5.9%로 사회보장연금 조정률 2.5%나 물가인상률 2.6%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이 올린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티비의 월 보험료는 연소득이 독신 10만 6천 달러, 부부 21만 2천 달러 이하는 월 185달러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은 단계별로 185달러에 74달러, 185달러, 296달러, 최고 부유층인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는 443달러 90센트가 추가돼 매월 628달러 90센트를 내게 됩니다. 66세 10개월부터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은 한 달 연금액에서 메디케어 파티비 프리미엄을 자동으로 공제하고 차액을 받고 있습니다. 65세를 넘겨 메디케어에 등록했으나 아직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월 보험료 석 달치를 한꺼번에 메디케어 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2025년 1월부터 메디케어에서 사상 처음으로 생기는 혜택은 처방약값에 본인 부담금이 연 2천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 2천 달러 제한으로 파트 D 가입자 5천6백만 명이 잠자적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미 고가의 처방약을 이용하고 있는 320만 명이 약값을 절약하게 됩니다. 32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은 연간 1천 달러 이상 42만 명은 연 3천 달러 이상 처방약값을 절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나치게 팽창한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절반 이상 축소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에선 팬데믹 시절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시키고 사기 신청을 철저히 차단하며 취업 요건을 의무화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대상은 방만하게 운영돼 낭비 요소가 많은 정부 의료보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양대 정부복지 프로그램들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반면에 ACA 오바마케어에 이어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일대 개편하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팬데믹 시절 40% 이상 급증했던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 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40개 주와 워싱턴 DC가 138%로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확장했고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지역 10개주는 불참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확장함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41.7%, 1590만명이나 폭증해 9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 빈곤선 100%는 연소득 개인 15,060달러, 부부 2만 440달러인데 비해 138%는 개인 2만 800달러, 부부 2만 8200달러까지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41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방 빈곤선의 138%를 원래의 100%로 뒤돌려 1500만명 이상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취업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장애자가 아님에도 놀면서 의료 혜택만 보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셋째, 메디케이드 예산은 대체로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연방 지원금 50%에 상한선을 설정해 무분별한 확장을 미리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일기 때 시행에 인기를 끌었던 단기보험을 재도입하는 겁니다. 단기보험은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은 풀커버가 사실상 필요없어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에 커버도 기본만 해주는 건강보험을 일컫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현재 8,100만명으로 한 해 지출 예산이 2022년 8,057억 달러를 기록해 메디케어 9,443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의 초저가 항공사인 스피릿이 지속된 분기 손실과 막대한 부채에 시달려왔는데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항공사와 매각을 시도하고 손실 완화를 위한 이벤트를 열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최대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월요일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다른 항공사에 매각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스피릿은 잿블루 항공사에 38억 달러에 매각하려던 거래가 연방법원의 저지로 인해 파산에 이르렀고 경쟁사인 프론티어 항공사와의 합병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스피릿은 2020년 초부터 2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내년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신청은 사전에 예상돼 스피릿은 사전에 준비된 관소화된 챕터 11 파산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남은 운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은 중단 없이 계속 예약하고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월에서 12월 일정을 약 20%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이유는 복합적인 상황이 뒤섞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피릿 항공사는 경쟁사들이 셀프체크인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고객층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항공여행 시장의 프리미엄 부문은 급증한 반면 스피릿의 전통적인 저가 항공은 침체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스피릿 승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더 많이 비행했으나 말당 10% 적게 지불하고 있으며 말당 운임 수익은 거의 20% 감소해 스피릿의 적자에 기여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 전역에서 대장균과 관련된 식품 리콜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기농 당근이 이콜라이 대장균에 오염돼 사망자와 입원자가 발생하면서 리콜 조치됐습니다. 해당 당근은 트레이러조, 홀부드, 월마트 등 미 전역의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기농 당근과 관련된 대장균 감염 사태로 인해 18개 주에서 수십 명이 질병에 걸렸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9월 초부터 당근과 관련된 대장균 감염 사례가 39건 발생했으며 이 중 15명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리콜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당근으로 트레이더조, 월마트, 웨그먼스 등 미 전역과 캐나다의 대형마트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유통기한이 9월 11일에서 11월 12일까지인 유기농 당근과 8월 14일에서 10월 23일 사이에 매장에서 판매된 통당근이 포함됩니다. 대장균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겪으며 섭취한 후 약 3일에서 4일 후의 증상이 시작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일요일에 공중보건 당국이 인터뷰를 받은 27명 중 26명이 당근을 먹었다고 보고했으며 추적조사에 따르면 해당 농장이 이번 발병에서 리콜과 관련된 당근의 일반적인 공급업체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보고된 질병 수는 발병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발병 환자인지 확인하는데 최대 4주가 걸릴 수 있고 많은 감염자는 의료처치 없이 회복되어 실제로 대장균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CDC에 따르면 5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 성인, 연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린웨이팜스는 식품, 안전팀이 현재 공급업체 및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를 따르면 관련 농장은 현재 생산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의 CEO는 성명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객의 건강과 제품의 무료성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재배, 수확 및 가공 관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